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노년기에 죽음만큼이나 두려운 것은 아마도 소외감, 외로움, 고독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인생의 보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거죠.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만은 현대인의 특징을 고독한 군중 또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 표현했지만 노년기에 맞이하는 고독은 더 지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그러니까 OECD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 그러니까 40%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 이거 80세 이상이 아니라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놀랍죠. 그 어느 누구에도 어려움을 호소할 수 없는 고독과 소외감, 종종 마주하는 고독사에 대한 기사가 바로 이런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 하겠습니다. 고독하고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는 더 나이 들어서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손을 써야겠습니다. 나중에 쓸쓸하고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독한 은퇴자들의 99%가 후회하는 것 첫 번째, 부부사의 치밀감이 떨어졌다. 인생 후반전에서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는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외롭지 않게 보내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부부관계의 치밀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외롭다면서 밖으로 겉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헛짓하시는 겁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부부 중 38.4%가 하루에 30분도 채 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부를 정서적 이혼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족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벌리는 만큼이나 가족 간, 특히 부부 간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는데요. 여러분은 부부 사이 이 좁아진 거리가 불편하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기후변화, 자연 파괴를 부르는 인간의 탐욕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우리 부부관계의 친밀도의 수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지난 2년간의 시간이 견딜 수 없이 싫었다면 앞으로는 더 자주, 더 강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거라는 불길한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부부관계는 아주 취약하고 어쩌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친밀감은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빨리 뭔가 행동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고독한 은퇴자들의 99%가 후회하는 것 두 번째, 회사 외에 자신이 있을 곳이 없다. 철저하게 직장에 목숨을 걸고 살아온 회사 인간이 하는 후회겠습니다. 회사가 곧 자신으로 착각하고 살아온 아둔한 사람의 후회일 거예요. 회사를 자신과 동일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회사의 이름이 자신의 자존심이고 회사의 순위가 자신의 계급이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사일이 집안일보다 우선순위 맨 첫 번째이고 자신이 잘나서 협력업체 사람들이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자신이 최고여서 인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사 밖을 나오게 되는 순간 멘탈이 무너져 내립니다. 돌보지 않았던 가정에서는 불편한 존재가 되고 아주 넓고 탄탄했던 인맥도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거품처럼 꺼져버립니다. 이젠 누구를 만나도 자신을 내세울 명함 한 장 없고 양복깃에 달았던 회사 뺐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겠죠. 잘난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거든요. 이젠 갈 곳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으니 어디를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뒤에도 여전히 김부장, 박이사라는 옛감투를 쓰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벗어 던지고 계급장 다 떼어낸 이름 석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독한 은퇴자들의 99%가 후회하는 것 세 번째 형제 자매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 형제 자매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만큼 강한 유대감을 가지면서 친구들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그 관계가 사단나는 경우가 꽤 됩니다. 부모님 모시는 문제에선 알카로워지고 유산 문제로 관계는 산산조각 나죠. 사나울 대로 사나워진 그 관계는 다시 안볼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동양은 공동체 정신이 강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뭐 그런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외국 나와 서양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가족 관계, 형제 자매 관계 너무도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정보다 더 화목해요. 일가, 친척, 사도 내 팔천까지 모여서 20여 일을 넘는 휴가를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18년을 해외에 살면서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선을 좁혀 넘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간, 친구끼리, 친척 사이에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기엔 정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선을 넘지 않으니 서로의 감정을 다치게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서양 사람들이 뭐 정말로 가족 간에 애틋한 사랑이 없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사랑과 배려가 넘쳐납니다. 서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가족관계, 제가 다 부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또는 집안 어른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또는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참견할 거 안 할 거 할 말 못 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강요도 하고 질책도 하고 뻔히 상대방이 불편해할 거 알면서도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그 난처한 질문들을 해댑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조카들도 일가 친척 다 모이는 명절날이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고로 모든 인간관계에선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일이겠습니다. 고독한 은퇴자들의 99%가 후회하는 것 네 번째, 친한 친구가 없다. 친구가 없는 우리 인생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만 상당수의 은퇴자들이 친한 친구를 만들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친구니 뭐니 따질 것도 없이 가볍게 만나거나 가끔 통화해서 수다라도 떨만한 친구조차 하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는 많고 페이스북의 친구는 수천명이지만 마음 편하게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도 안됩니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이런저런 뉴블리를 따지며 인맥 쌓느라 시간과 정성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정작 친구가 없습니다. 아이러니죠. 이렇게 세상은 계산 속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현혹도 했죠. 옛 친구들조차도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나 도움이 될 듯한 친구만을 골라 만났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 사이의 우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말 좋은 몇몇 친구를 주변에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바꾼다고 하죠.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부동산과 주식에만 신경을 쏟을 게 아니라 좋은 우정에도 투자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독한 은퇴자들의 99%가 후회하는 것 다섯 번째, 일 외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 친구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지 않은 것처럼 돈 되는 것 외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한낱 잡기에 불과하다고 여겨왔으니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뭐 해야 할지도 모르니 그냥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로 또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또 다른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지 모를 일입니다. 뭐 어차피 그 자격증을 따더라도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할 것이 없으니 자격증 따고 또 자격증 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인생 후반전에서는 취미야말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콘텐츠가 될 겁니다. 그 콘텐츠가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장해야 할 목표를 주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인생을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거고요. 여러분은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으신가요? 하루하루 성취감을 안겨주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채워줄 재미난 취미를 만들어야 혼자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낼 수 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어울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고독하고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하루빨리 취미를 만들고 끈기 있게 매일매일 갈고 닦는 게 중요합니다. 고독한 은퇴자들의 99%가 후회하는 것 마지막 여섯 번째 아이들이 10대에 들어서면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죠. 이 시기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의 대부분은 성적이고 좀 더 얘기가 길어지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강요하는 말들이 튀어나오기 십상입니다. 부모에게 말해봐야 좋은 소리를 들을 일이 없으니 아이들은 입을 닫습니다. 그렇게 10대 초반에 닫힌 입은 그 이후로도 조음체 열리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바쁜 4, 50대를 통과하면서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마주치는 시간조차도 강음에 콩나듯합니다.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이젠 만나도 서먹서먹하고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 그나마 두고두고 우리를 기억해줄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 자식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 자녀들 가슴에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랑을 듬뿍 준 아빠 그래서 나를 기억할 때 제 자식들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큰 자식들이라도 그간 미안했던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서로 마음에 담아뒀던 일이 있으면 힘들더라도 꺼내놓고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한 단계 더 성숙되고 좋은 단계로 발전하죠.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지만 인간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과 마음이 오랜 시간 투자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내 자신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친구에게 시간과 진정성을 투자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